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니니까 내가 주님 앞에 숨어서던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남아도 해가서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없게 하시오 내 영혼 만독해 하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주님의 어린족 아니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대되니고 피어난 어린 양 아니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도 해가서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없게 하시오 내 영혼 내 영혼 반독해 다 없어서 십자가에 모여 내 모든 죄 씻으셨네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